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1회 32번 만약 당신이 뷰어리 순수하게 기능적이고 인간 센트릭 중심적인 뷰는 관점이야 관점으로부터 라이프는 삶 생명 생명을 take 받아들인다면 생명을 봐 삶이라는 것을 기능과 인간 중심 우리 사람 중심 이런 걸로 라이프 삶을 바라보면 간단하진 않아 이 빈칸은 간단하진 않아 잇은 가져오고 아마 템팅 유혹적일 수 있어 매력적일 수 있어 생각하는 것은 더 적은 프라이프 파리들이 삶을 좀 더 인간에게 편하게 만들어준다 파리가 윙윙윙윙 날라다리면 좀 불편하잖아 근데 파리수가 좀 더 작아 그러면은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 템팅 좀 매력적일 수 있어 그리고 더 넘버 숫자야 호랑이랑 북극곰의 숫자는 심지어 1렐러번트는 관련 없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지금 생각하는 거 두 개인데 적은 파리는 인간의 삶에 편안해져 호랑이랑 북극곰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유혹적이야 유혹적이야 좀 더 편해 좀 더 간단해 그럼 지금 첫 문장에서 뭐가 들어갔냐면은 삶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빈칸이야 그 다음에 파리가 적어 그 다음에 호랑이나 북극곰의 숫자 이게 뭐 적어 아니면 우리 삶과 관련 없어 이건 뭐 괜찮다 어? 답은? 뭔지 모르겠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된다? 그냥 쭉 읽어 다 읽고 나면은 그냥 답은 나온단 말이야 아마 생태기는 쿠드 서바이브 살아남을 수 있어 트림 다운은 줄어들다 이렇게 돼 약간 조금 더 줄어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여전히 쿠드 서바이브 살아남고 서플라이 제공해 줄 수 있어 모든 인간의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줄어들어도 괜찮아 줄어들어도 살아서 제공해 줄 수 있다 근데 이쪽에서 지금 들어갔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들어갔을 수 있냐면은 얘가 약간 줄어든다 이 얘기가 들어갔죠 왜 줄어드냐면 파리가 지금 줄어든다 이 얘기 들어갔고 숫자 있죠 숫자에 대한 얘기 호랑이나 북극곰의 숫자는 삶과 관련이 없다 이 얘기가 그냥 핵심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건 트림 다운 줄죠 준다 줄어도 지금 어떻게 돼? 괜찮다 오케이다 왜? 인간 여전히 인간의 필요성을 생태계는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무슨 숫자와 관련된 얘기인가 봐 그런데 어떻게 돼?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 새드웨이 슬픈 방식이래 슬프대 슬프다는 얘기는 안 좋잖아 그러니까 줄어들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게 슬퍼 슬프니까 안 좋아? 어 니네 아니야 나빠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채택을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줄어드는 거야 약간 감소해서 살아남아서 여전히 줄어들어도 괜찮다 이걸 받아들이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거다 줄어드는 걸 받아들여 그럼 그 다음엔 우리는 뭐 해야 된다?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어? 그렇지 않니?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면은 그냥 쭉 읽으라고 했죠 읽다 보면 이해도 되고 읽다 보면 답도 나온다 하지만 신중하게 평가하는 거야 증거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은 증거를 신중하게 평가한다 증거를 신중히 조심히 생각해 본다 말을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독해를 하면서 바꿔야 돼 증거에 대해서 내가 조심히 평가하는 거는 분명하게 만든다 그러한 위험들이야 그 위험인데 그러한 위험이야 그러한 위험이니까 앞에 나온 위험이지 여기 지금 위험이 나왔잖아 위험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된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위험을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? 그걸 받아들여 채택해 그게 뭐야? 줄어드는 걸 괜찮다고 해 그러면 너는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되고 이 위험은 줄어든 거 숫자가 줄어들었어 생태계에서 그걸로 생긴 그 위험이죠 그 위험은 근데 어떻게 돼? would be enormous 거대하다 아주 크다 여기서 줄어든다 숫자 줄어들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어 되게 새드웨이 슬픈 방식이다 이렇게 됐어 슬프다 그래서 그 위험이 크다 줄어드는 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겠죠 아주 적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뿔은 감소야 이른 생산량 농작물과 동물과 물고기 생산량 그러니까 농작물의 그 생산량과 동물과 물고기의 감소를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질병에 맞선 레질런스는 회복탄력성이야 회복탄력성의 감소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가 would be enormous 거대하다 그래서 농작물도 줄어 그리고 동물도 줄고 물고기도 줄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탄력성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것도 좀 감소를 한단 말이야 얘네가 지금 줄면서 이런 위험 여기는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리얼라이즈 알게 돼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까지 발걸음을 갔어 멀리 발걸음을 갔어? 너무나도 멀리 진행했어 그냥 우리가 무슨 얘기야? 계속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줄이는 거야 너무나도 많이 줄이는 걸 받아들였어 그럼 there is no going back 돌아갈 길이 없대요 멸종으로부터 계속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? 멸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빈칸의 답은 그래 나온 게 답이라 그랬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? 줄어든다 근데 이게 어떠다? 나쁘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간단하진 않다 뭐가 이렇게 돼? 그럼 봐봐 자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인간의 욕구를 예측한다 이런 얘기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야 부인하는 거죠 사냥의 중요성이야 사냥의 중요성은 없어 생계수단으로서 지구의 능력을 서스펙 의심한다 생태적 피해로부터 스스로 회복하는 이런 얘기도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야 글에 있는 답은 글 안에서 나와야 돼 증명하는 거죠 절대적 필요성이야 모든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에 생물 다양성이란 얘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란 얘기잖아 글에 있는 건 답은 항상 글에 나온 게 답인데 똑같은 단어로 나오지는 않아 똑같은 표현으로 나올 뿐이지 생물 다양성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증명한다 그럼 답은 4번이 돼야 되는데 간단하진 않다 여러 가지 생물이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간단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 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생물 수가 지금 적으면 우리는 그 리스크가 되게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4번 들어가면 되고 공감하는 거죠 동물들과 극단적 기후로 이주에 가야만 하는 동물들과 이런 얘기도 지금 안 들어갔고 그래서 내용은 조금 쉽기는 한데 답 찾기가 생물 다양성이 여러 가지라는 내용 이걸 좀 바꿔서 읽어주면은 좀 답을 찾기가 좀 쉬웠다 아니면은 그냥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생물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4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식물 얘기 들어갔으니까 근데 또 아니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도 좀 그런 문제 끝 조금 Alexander 내가 blah, blah, blah 글자랑 innll Jon 제 얘기 중 시 blev